아이들과 신나게 춤추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거예요. 요즘에 집콕하시기 굉장히 힘드시죠? 자 우리 아이들과 정말 정말 신나는 시간 아파트 위층에 살고 계시면 바닥에도 오늘은 매트를 좀 깔고 한번 춤을 춰볼게요. 자 노래에서 몇 가지 지시하는 활동의 방향들이 있는데요. 노래 가사를 먼저 좀 보시면 Dancing here together two by two 우리 같이 춤춰보자 하는 가사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신나게 자유롭게 춤을 출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Shaking our hands now two by two 라는 가사가 나와요. 자 그러면 손을 엄청 흔들면서 Sha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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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ake 손을 흔들면서 또는 뭐 어떻게 흔들어도 상관없죠. 이렇게 흔들면서도 춤춰볼 거고요. 그 다음에 Bouncing our feet now two by two Bouncing our feet, feet는 발이죠. 그러니까 Bouncing, 발을 Bouncing 하는 거니까 그냥 Jumping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Bounc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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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uncing 이렇게 같이 춤춰볼 거고요. Twirling all around now two by two Twirling 하는 거는 막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랑 온 방을 막 돌아다니거나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도 되는데 Twirling all around now two by two 하면서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우리 춤춰볼 거예요. 마지막에는 다시 Dancing here together 해서 막 춤추면서 끝나는 노래인데요. 여기 노래에 한 가지 미션이 있어요. 노래의 제일 끝에 보면 각 절의 제일 끝에 Rise, sugar, rise, rise, sugar, rise 우리가 이 노래의 제목이 Rise, sugar, rise 거든요. 맛있는 사탕가루, 설탕가루 또는 설탕이 저기 위에 있나봐요. 그래서 우리 저기 위에 있는 거 꺼내려고 팔 위를 쑥 높이 올려야 돼. 우리 아이들이 Stretch up high 할 수 있게 대근육을 좀 쓸 수 있게 하는 또 그런 포커스도 가지고 있어요. 자 그래서 우리 아이랑 맨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자 팔 위로 쭉 뻗어볼까 와 저기 위에 맛있는 사탕이 있나봐 자 반짝반짝반짝 뭐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한 번 해보고 우리 아이들과 신체 활동할 때는 언제나 연습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활동에서 핵심적인 그런 움직임들을 몸으로 먼저 기억할 수 있게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자 우리 춤도 춰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도 흔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만 한 번씩 해본 다음에 자 음악과 함께 해보는 거예요. 자 제가 가사도 밑에 쭉 흘려드릴 테니까 가사 함께 보시면서 함께 신나게 놀아보죠. 자 춤 어떻게? 재밌게 추실래요? 자 이번에는 다 같이 손을 한 번 흔들어 볼까 자 손 어떻게 흔들 수 있어요? 자 이번에는 캥거루처럼 콩콩 뛰어볼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자 이제 우리 새처럼 나비처럼 콩콩 날아볼까 뱅글뱅글 돌아보기도 하고요 자 날개 모두모두 펼치세요 레디 투 워 마지막으로 다시 춤추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춤추면서 자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appreciated kind of lo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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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